항상 저와 스티커처럼 딱 붙어있는 분들이죠?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NCT 127 어서 오세요!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 저와 유긴의 NCT! 안녕하세요, NCT 127입니다! 네, 반갑습니다. 먼저 팬 여러분들에게 인사부터 전해주세요. 네, 여러분,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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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래 기다리셨습니다. 저희 NCT 127 이번 정규 3G 타이틀 스티커로 돌아왔는데요.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오랜만에 서게 되어서 무척이나 반갑습니다.